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맞춰 도입되는 백신 패스를 두고 미접종자 사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었다고요? 네, 전날 신규 확진자는 1,952명으로 전날보다 686명 늘었습니다. 통상 수요일마다 주말 영향이 끝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이번 확산폭은 최근 추세보다 더 큰데요. 방역당국도 지난 3주간 감소 추세였던 확진자 수가 반등 양상이라며 단계적인 일상 예보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방역 긴장감이 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편 미국은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백신 패스 도입을 앞두고 미접종자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현재 국내에서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전국민 대비 79.6%, 다 맞은 사람은 71.5%입니다. 그런데 백신 패스가 도입이 되면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의 효력이 48시간 뿐이어서 사실상 사흘마다 검사를 받아야 외부 활동에 차질이 없다는 뜻인데요.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 시기가 늦은 18에서 49세 사이의 경우 당장 다음 주부터 헬스장이나 목욕탕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 기자, 미접종자 백신 패스가 없어도 이동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지하철이나 식당, 카페에서는 백신 패스가 적용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방역 당국은 지하철은 격렬한 활동이 없고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은 이제까지 희박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식당과 카페는 이용자들의 끼니 해결 문제와 연관이 있다며 제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코로나 감염 진단검사의 경우 유료화를 당장 검토는 하지 않지만 일상회복 단계에 따라 중장기 검토 사안이라 말했습니다.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니 유료화 논의도 시작될 수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